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태종대에서 라는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태종대에서 정철호 추억이 파도처럼 노을대는 영도 태종대 쪽빛 바다에 은빛 포말이 바위에 부서집니다. 멀리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망부석에 그리움은 바람되어 흩날리고 보급품은 구름되어 흩어집니다. 청춘의 일기장에 깨알같은 글자들이 오늘 태종대 앞바다의 모래가 되었습니다. 신선대라고 불리는 태종대는 부산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대학교 때 가보고 30년 만에 가본 태종대는 여전히 기암괴석과 푸른 바도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아무것도 모르던 젊은 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태종대 자살바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수레바퀴에 날아간 추억들이 태종대 앞 바다의 모래사장에서 그리움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잊었던 기억들의 편린 속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은 같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태종대에서 정초로 추억이 파자처럼 너울되는 영도 태종대 쪽빛 바다의 은빛 포말이 바위에 부서집니다. 멀리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망부석에 그리움은 바람되어 흩날리고 보고품은 구름되어 흩어집니다. 청춘의 일기장에 깨알같은 글자들이 오늘 태종대 앞바다의 모래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태종대에서 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자 안녕하자